저 같은 경우는 오늘 민속촌 처음 와봤는데 너무 재밌는 구경 많이 했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음악 많이 못 들려드려서 좀 아쉽고 또 음악 들려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프레교TV 형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제가 민속촌이라는데 사실상 제가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좋은 의미로 또 여러분들께 공연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 멋진 옷을 입고 진행을 한다는 거에 아주 많은 의미를 부여를 했고요 정말 저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아기가 있는데 아기 아빠다 보니까 와 정말 제가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있는데 용인 민속촌 여기는 한 번쯤은 우리 아기를 데리고 한 번 더 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고 정말 이 공연으로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선물을 또 전달을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저도 네 뭐 앞으로 저는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현장에서 뵙게 돼서 다시 한 번 반가웠고요 이렇게 아프레카 TV에 좋은 음악 BJ들이 이렇게 또 이분들도 이분들 포함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음악 BJ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렇게 또 함께 또 MC 봐주시고 오늘 또 좋은 분위기 만들어 주신 홍국인님 다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도 아프리카 시청자분들께서 또 몇 번 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이렇게 또 많이들 와주셨어요 채팅창에서 나 선물 받았다라고 이렇게 또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오늘 다음에는 또 저희가 또 선물도 또 많이 준비를 해서 또 보니까 또 4월 달에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4월 달에도 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4월 달에도 여러분들 뉴비존 원장대가 계속해서 또 진행이 되니까 장소는 여기인가요? 여기가 아니고 이제 또 계속? 또 3월 초에 이제 3월 1일에 이제 서대문연구소에서 했던 걸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달달이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구나 좀 나을 것 같기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도 아쉽지만 우리 아프리카TV 우리 음악 BJ분들과 함께한 오늘 한국 민속촌에서 한 공연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고요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 자리를 또 빛내주신 우리 관객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있나요? 아니요 없습니다 없죠? 네 그러면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나 둘 셋 하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personas με 마무리 짓을게요 자 하나 둘 셋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